Q&A 마스터에서 편집 화면의 액션바에 있는 각종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툭툭치해서 띄웠습니다. 액션바라는 것은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화면에 있는 것 있죠. 이것이 액션바입니다. 액션바의 각종 메뉴가 있죠. 이런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였죠. 제일 위에 있는 옆으로 꺾이는 옆으로 누워있는 화살표였죠. 이것은 툭치하면 이 편집 화면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툭툭치해 볼게요. 툭툭치하면 보세요. Q&A 마스터의 초기 인터페이스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디어에서 다른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여기에서 이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주의라는 글자가 뜨지만 아이디얼 관계가 너무 크다 했지만 그대로 확인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재 이렇게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까이를 터치해서 분할시켜 보겠어요. 분할을 딱 시켰습니다. 이렇게 분할시키니까 여기 보세요. 이 메뉴가 활성화되죠. 이 메뉴는 캔슬입니다. 캔슬. 이것을 치솔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작업이 있죠. 그것을 치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캔슬 아이콘을 눌러보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분할했죠. 이것이 다시 합쳐집니다. 툭 치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합쳐졌죠. 캔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 아이콘은 재실행입니다. 재실행. 다시 실행하자. 조금 전에 분할한 것을 다시 캔슬해서 다시 합쳐졌죠. 다시 또 이것을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redo. r-e-d-o. redo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다시 분할이 되겠죠. 툭 터치하니까 다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 휴지통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래쪽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이 쓰레기통을 누르면 삭제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툭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아이콘은 이 아이콘은 현재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 프로젝트 설정이 나옵니다.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프로젝트 설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디오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여기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하려면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은 오디오가 여러 개 했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오디오 페이드 인 프로젝트의 시작 부분에서 오디오가 설며시 이렇게 소리가 점점점점 커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0.2초 0.2초에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이것도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하면 페이드 인이 되겠죠. 그 아래쪽에 있는 오디오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프로젝트의 끝 부분에서 여기 써놨죠. 프로젝트의 끝 부분에 있는 오디오가 점점 소리가 사라지는데 이것도 역시 요거는 2초로 좀 설정했어요. 이거는 0.2초로 했는데 이것은 이동시키면 됩니다. 0.2초니까 이건 너무 짧죠. 그래서 이건 2초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2초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디오 터치합니다. 비디오 터치하면 비디오도 역시 동영상 페이드 인 프로젝트의 시작 부분에서 동영상 페이드 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끝 부분에서 동영상 페이드 아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에 가면 여기 사진 클립끼리 제일 초기 화면에서 설정해서 할 수 있죠. 사진 클립끼리를 이렇게 해서 아래위로 화살표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숫자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4.5초로 되어있죠. 이렇게 6초로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화질 사진을 쓰기 때문에 10초로 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길이는 레이어 길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자를 넣는다던가 효과를 넣는 경우에 현재 저는 10초로 설정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진 클립의 펜앤줌 초기 설정은 펜앤줌은 사진이 이렇게 움직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4가지 옵션이 있어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캔번지임의 캔번지 얼굴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 속에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얼굴을 인식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캔번지 얼굴 인식 이걸 많이 쓰죠. 저도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다 결정이 되면 여위의 오른쪽 상단에 V자 있죠. 이걸 터치하면 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타임라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는 이것을 점프라고 하는데요. 이걸 터치하면 이걸 툭 터치하면 여같이 타임라인이 타임라인만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것이 터치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전체 화면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의 화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체 화면을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드래그하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플레이 여기 있죠. 플레이하는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하면 플레이도 됩니다. 여같이 플레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로 가려면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 여같이 편집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이 플레이 헤드 있죠. 이 선이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온 이 선이 있잖아요. 이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는 아이콘입니다.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이동하는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좀 길게 누르고 눌러버리겠어요. 길게 이렇게 누르면 옵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전 지점으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타임라인 맨 뒤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저는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갔어요. 이와 같이 플레이 헤드 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거기에 옵션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에 맞게 다시 이걸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있죠. 타임라인 맨 뒤로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그럼 맨 뒤로 가겠죠. 맨 뒤로 툭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앞으로 갔을 때 여기서 길게 눌러서 이전 지점으로 있죠. 이전 지점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있던 플레이 헤드가 있던 지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 지점 터치하면 조금 전에 있던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툭툭 한 번씩 치면요. 타임라인의 클립을 한 개당씩 갑니다. 이걸 툭툭 한 번씩 탭을 하면 이 클립 있죠.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툭 쳤어요. 이렇게 한 번 갔죠. 이렇게 툭툭 치면 이렇게 한 개당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액션바 있죠. 이것을 액션바라고 합니다. 액션바 A-C-T-I-O-N 바 B-A-R 액션바라고 합니다. 이 액션바를 잘 활용하면 편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이 강제에서 설명 못 드린 카메라라든가 다른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액션바의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액션바를